안녕하세요. 루코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미국 띄어리 공식 홈페이지 직구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15% 추가 세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배송 대행지 주소 입력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빠른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 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 루코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미국 띄어리 공식 홈페이지 직구하는 방법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지금 이 영상은 뉴욕걸즈 배송 대행지에서 협찬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띄어리 사이트 같은 경우 현재 뉴욕걸즈에서 20% 배송 비용도 아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쪽 링크 또는 뒤쪽에서 더욱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걸즈 배송 대행지 굉장히 배송 빠릅니다. 이전에 여러 배송 대행지 비교하는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보고 참고하시면 얼마나 빠른지 가격은 어느정도 되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띄어리 공식 홈페이지 직구하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띄어리 미국 공식 홈페이지 한국과는 가격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많은 세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페이지 같은 경우도 최대 60%까지 세일되고 있는데 이렇게 30% 오프 적혀져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장바구니에 닿으면 30% 자동 세일되고 맨 아래쪽 부분 내리셔가지고 이메일 사인업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다가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동의하기 그리고 서브스크랩 누르시면 뉴스레터 구독하시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경우 1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이전에 사용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아래쪽에 링크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포스탈러블이라는 그런 사이트이고 지금 보여드린 사이트에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이메일 주소 생성해줍니다. 지금 보시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이미로 이메일 주소 이렇게 생성했는데 이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이메일 주소 카피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다가 이메일 주소 이렇게 넣으시고 동의하기 서브스크랩 누르시면 조금 기다리시면 이메일 옵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기 누르시면 바로 와있는 거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략 1분 정도 만에 바로 왔는데 이거 클릭해서 보시면 15% 할인코드 있습니다. 로봇이 아닙니다. 이 부분 클릭하시고 조금 기다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전부 다 찾아볼 수 있고 여기 할인코드 카피하셔가지고 나중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다른 사이트들에서도 쉽게 할인쿠폰 받아볼 수 있으니까 이 사이트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다시 띄어리 사이트 들어와서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된 거기 때문에 가입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사인인 부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나오고 아래쪽 부분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본인 이름 영어로 적어주시고 본인 성 영어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 한 번 더 비밀번호 비밀번호 한 번 더 그리고 젠더 같은 경우는 남성 여성 선택해주시면 되고 아래쪽 부분 체크하시면 뉴스레터 구독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까 뉴스레터 이미 구독하셨기 때문에 할인코드 받아 봤으니까 따로 체크하실 필요 없고 어플라이 부분 누르시면 바로 가입이 되겠습니다. 주소라든지 결제는 뒤쪽에서 구입하실 때 넣으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보여드리고 있는 띄어리 사이트 같은 경우 한국 직접 배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는데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는 뉴욕걸즈 한 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처음 뉴욕걸즈 가입하실 때 추천인 부분에 직구정보통 한글로 입력하시게 되는 경우 여러가지 할인쿠폰도 받아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띄어리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현재 20% 할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저지로 보내는 경우 20% 배송비용도 아껴서 구입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100% 장담하는데 뉴욕걸즈 배송대행지가 가장 제품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배송대행지입니다. 배송비용도 아껴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저지로 보내고 띄어리에서 구입하는 경우 자동으로 이런식으로 20% 세일되고 있으니까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세일페이지 들어와서 세일페이지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제품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클릭해서 장바구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리넨셔츠 같은 경우 원래 가격 200불짜리 제품이고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30만원 돈 주셔야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면 많은 세일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117불에 판매되고 있고 이런식으로 색상 선택하시고 사이즈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애드투백 누르시면 장바구니로 이동이 됩니다. 장바구니로 이동이 되는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가격 195불에서 117불 세일된 금액으로 보이고 그 금액에서 자동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81불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체크아웃 부분 누르셔가지고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계정 만드셨기 때문에 본인 계정 넣으시고 사인인 부분 누르시면 다음 페이지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세일된 금액으로 보이고 미국 배송대행지까지도 무료로 배송해주고 있으니까 이런식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배송받을 부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이름 저같은 경우 루크 플러스 이런식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네임은 이름 넣으시면 되고 라스트 네임 같은 경우는 성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역걸즈 배송대행지로 다시 이동해서 여기 부분 주소 부분 뉴저지 부분 누르시면 이렇게 주소가 나옵니다. 스트릿 1 부분 이렇게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복사됩니다. 자동으로 복사되면 이 페이지로 이동하셔가지고 어드레스 1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트릿 2 부분은 나의 사소한 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가입하시게 되면 이쪽 부분에 본인 고유의 번호가 나옵니다. 본인 고유의 번호 어드레스 두 번째 부분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 현재 로그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사소한 번호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복사하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에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임의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제 번호 그냥 보여드렸더니 제 고유 번호를 사용하셔가지고 배송대행지로 보내는 경우 있어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시티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복사, 페이스트 하시면 되고 스테이트도 마찬가지로 뉴저지이기 때문에 뉴저지 찾아서 이렇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코드 같은 경우도 우편번호 한번 클릭하시면 복사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고유 번호에 괄호 쳐져있는 거를 막는 그런 사이트 같으니까 이거 괄호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워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복사하고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까지 전부 다 넣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뉴저지로 배송 가능거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배송대행지 비용도 20% 할인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일반 배송으로 하면 4불 정도 현재 받고 있는데 무료로 배송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제품 빠르게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선택 하셔가지고 빠른 배송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컨티뉴 부분 누르시면은 옆쪽 페이먼트 부분으로 이동됩니다. 본인 신용카드 넣으시면 되는데 본인 신용카드 번호 여기다 전부 다 넣어주시면 되고 만료기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료기간 연도 넣어주시면 되고 뒤쪽 사인하는 부분에 있는 세자리 숫자 이쪽 부분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몬 카드 그러니까 본인 신용카드에 적혀져 있는 본인 영문 이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는 경우 페이먼트까지 전부 다 입력이 된 거고 그리고 오퍼 코드 부분 이쪽 부분 클릭하십니다. 여기다가 프로모션 코드 넣으시면 되는데 아까 보여드린 사이트에서 할인 코드 여기 있습니다. 이거 카피하셔가지고 할인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지로 와가지고 카피가 안되네요. 보고 직접 쳐서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고 어플라이 부분 누르시면 기다리고 있다가 추가적으로 세일되면서 방금 보여드렸던 제품 67불까지 가격 떨어졌습니다. 원래 200불짜리 제품을 67불 정도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 겁니다. 이쪽 부분에서 컨티뉴 부분 누르시고 본인이 구입한 제품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사이즈도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본인이 구입한 색상인지 맞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세일되는 제품들 파이널 세일입니다. 마지막 세일이기 때문에 환불이라든지 교환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이널 세일 디스 아이템 캔나삐 리턴드 익스체인지도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환불이라든지 교환이 되지 않는 제품이니까 반드시 사이즈라든지 이런 것들 잘 보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있지만 많은 제품 담으셔가지고 세일받으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린 사이트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만 넘지 않으시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하셨다면 주문이 완료가 된 겁니다. 주문이 완료가 되면 본인 이메일로 오더 넘버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거 받으시면 다시 뉴욕걸즈 사이트로 이동하셔가지고 배송대행 신청 부분 누르셔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리셔서 주의사항 모두 동의합니다 누르시고 아까 뉴저지로 보내셨기 때문에 뉴저지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배송대행 신청하기 부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배송대행지 주소 입력하는 방법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뉴욕걸즈 배송대행지 이용하는 방법 만들어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보시고 클릭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고기만 따라 하시면 전부 다 구입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설명대로 하시면 현재 최대 60%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30% 지금 거기에다가 또 추가적인 15%도 세일받아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굉장히 많이 세일되고 있는 띄어리 제품들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 띄어리 공식 홈페이지 직구하는 방법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 빠른 직구정보 빠른 세일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